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. 오늘은 순살 갈비탕에 당면 사리 넣어서 준비해 왔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꼬리스러웠어 소시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설탕 남은 식으로 먹어야 할 게 shifted 오늘 타카라 combine 오픈에 담아 더 nac 고소함 열심히 먹기 딸기맛 계란 오돌뼈 마요네즈 진짜 맛있네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끝 마요네즈 게살이 더 좋아요 하늘이 칼로든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여요? 마지막으로 치즈는 크림에 먹으면 더 맛있어져 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